안녕하세요. 와랑와랑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주 MBC 창사 53주년을 맞아서 와랑와랑TV에서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시트콤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촬영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또 가능한 게 이 뒤에 크로마키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또 와랑와랑TV의 최대 장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배우들이 어디 이동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다른 마을에 가기도 그렇고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100% 크로마키 앞에서 시트콤을 촬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또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웅 MC도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나오고 싶었습니다만 저보다는 우리 또 존재감이 확실한 우리 명부 삼촌이 이번에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이 됐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김명부 선생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고 그의 인생 자체가 또 제주의 근현대사를 또 그대로 관통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우리 제주의 눈부신 발전과 또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리얼 감동 휴먼 이런 시트콤에 이걸 다 담아내는 굉장히 복합적인 장르네요. 거기에 또 신인 배우가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죠? 인정 씨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니고요. 이제 또 저를 닮은 교포 친구분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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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하고 굉장히 셀럽 같은 교포가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주 MBC 창사 53주년 특집으로 마련되는 시트콤 선물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코로나 세상을 이 세상 뒤집어 본 걸로 없어. 저 벌초할 때도 사람은 벌초도 못하고 추석 어제는 난 집사역 삼원관이 어서는 난 죄를 못 지르네 죄를 못 지르면서 이런 세상이 어디일 수가 영 못 전지고 그냥 사람이 살기 막 힘들다 힘들다 그냥 회웠냐 그래도 옛날 우리 때는 어떤일 수가 사람들끼리 동기강끼리 모여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여 정상 경회연 그 어려운 데를 지내자기 수가 아니 요즘 아이들은 곧 죽어지게 노는디 요즘 아이들도 그 옛날 우리가 살던 그 시대를 잘 참 받아들이 마신 그냥 그룹소 한 번 강 한 번 어떤 사라신지 그냥 한 번 아이고 그때 참 아이고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신지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신지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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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숙인 애기 아파모는 거 아닌가 아이고 성이 어? 아이고 아기 넉사나신지 체사해신지 방금 워낙 울어 나도 혼자 못 잤수다게 야 경헌디야 이제 눈치가 안 햅시다게 야 넋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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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아이고 근데 애기가 하도 조갑해다 야 애 먹지를 못했냐 아이고 니만 먹어본 거 아니가 아이고 경혜생이 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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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넋두령 될 일이 아니여게 아이고게 아고게 걔 뭔 맛이게 니 바이러스엔 알아진다 바이러스가 뭐가 그 병원에 강원에 고쳐야 되는 거게 나 넋두령 될 일이 아니여게 아이고 어떤 거면 좋고 아이고 이거 아기 맡아라 보자 아이고 아이고 니 병원 갈 또는 이샤 아이고 아이고 어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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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면 좋고 우리 아기 어떤 거면 좋고게 이거 얼마 안되는 건 니 니 병원 강원에 얘기해 니 가락히 해 아이고 내 나가 니한테 받은 것이 얼마나 니게 혼자 가라 혼자 혼자 가라 혼자 가라 이 은혜 있지 않았구나 아이고 귀여워귀 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nó더 무antics 혹 tiempo Allies 혼자 가라이 아 근데 개똥이 어머 양지가 막 오는게 물만 감시다? 뭔 일일수가 악이 아프난게 어디 아팠 개똥이 아이고 병원에 가량 골았죠 그냥 넋두령 될 일이 아니라게 개매 애기가 울지도 않고 개 크진 않았지 나게 아이고 삼촌 뭐 먹읍대가 아이고 서방이 어떤 죽어신지 사라신지도 모르는디 나 입에 들어가지 큰약에 먹을 것들이 아휴 견디 삼촌 난 막 희한하우다 삼촌 배려봄이네 아니 놈들은 뭐 사방팔방 초자오는 사람들을 다 신기이선에 잘 봐주는디 일본간 우리 맹부삼촌은 사라신디사 죽음신디사 이른햄신디사 밥은 먹읍대 무슨 그걸 못봄수가 아휴 견메이 아휴 다 안배렴수가 엄마 밥 없어 아휴 견메이 누구신디 빌어봐야될건지사 아휴 우리 삼촌 잘이서 살건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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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두라함수가 아휴 우리 막 다마소리만 들렴 쩌게 다마마쏌 오 쇠 다마소리만 들렴 쩌게 쇠 다마 아휴 여긴건 틀린다만게 아휴 죽어빈거 닮다 아휴 죽어빈거 닮아 아휴 죽어빈거 닮아마쏌 아휴 어떤거면 좋고게 어떤거면 좋고게 아휴 아휴 걔도 삼촌 사랑 돌아옵니다게 아휴 그리고 삼촌 힘냅성 힘을 낸 기다리사주 이거 맨날 며칠 더 기다리사주 모르나 나 이거 먹기좋게 짤라고 하시나냐 이거 혼집 먹읍써 아휴 아휴 죽어버림도 모른디 아휴 아니 먹적이해 먹읍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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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기좋게끔 짤랑마쏌 개문이 좁은거 말하거나 큰걸로 먹을게 아휴 경없어 이왕 먹는거에 큰거 먹을거네 삼촌 어떤거 힘냅써게 뭔지 삼촌이 어떤거 사람입고 하게 아휴 이놈 입에서 돌을 맞아도 산사람 안입고 하게 배랑칠 때 돌을 맞아도 산사람이다 이거 아우리에 다 안들어감직하다 아휴 그럼 먹읍써 예 나 또 밭에가 살거라고 난 가부쿠다 알았죠 기약하나 예 삼촌 형 뭐임 수강 에? 뭐 목욕망 맞적혀 먹음 수강 야 저 이거 뭐라 이거 다 배짝 줄어불고 이제 고죽만 남았니 꽝해 이거 아이고 이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게 이거 술 먹는거라 술 술 살당살당 술을 먹는다라는 사람 처음 봤어 이거 먹을만해요 혼자 갈테야 한 번 해보게 아니 경마랑 영행 하얀 거래당 영행이네 영행 확 먹어 먹어봐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 이거 맛으로 먹는게 배불집 먹는거지 아이고 형님 경하지 마라 우리도 어 맹부삼촌 딸랑 일본미랑 박이마씨 아이고 참 혀 뜨거운 소리 하지 말라 지금 거간에도 그 집이 난리굴 때 터져때내라 무서워 사람도 안오지 연락도 안되지 아야야야 일본도 나가라 형님 몰라 맹부삼촌 얘 응 나가볼 때는 100% 일본 강원에 조곤각 씨 얻어다오니 아이고 잘 살아두다 아이고 참 동네 사람 들었지 다 알 사람들 다 아는 건데 뭐 소문하면 경나도 우린 경험 안 되지 옆집이 살면 맹부삼촌으로 어릴 때 얼마나 잘해 주시니 그것만 100% 잘 살아두다 걔 어쩌게 이리서 그냥 지금까지 하던 일 하고 저 하영 벌면 조금 더 먹고 덜 벌면 덜 먹고 하면 돼집을 시 그뒤가면 형님 좋아하는 생선초밥 다 하소 진짜라고 응 말클럽서게 고맙 먹어주나 예 막 먹어주는 거지 아 어쩌 아이고 남아있는 저 춘생이 삼촌만 걱정이 걱정이 말이 아니여 맹부삼촌 어디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사람 밥이나 잘 먹으신지 걱정이야 걱정이라 아이고 아이고 이거 10년 만에 와신 또 이거 이제 고향 마을이 그대로네 그대로라 하하하 내가 얼마나 와보고 싶은데 이 고향 아이고 빨리 우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이고 가보셔 봐 어? 여기 아닌가 어? 이거 길이 막 새로나 보고 여긴가 야 형부삼촌 아니냐 닮아 닮아 아이고 맞수라게 맞아 맞아 아이고 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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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하리 보라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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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일본간 딴 살림 찰렸대 내신데다가 못살아 온거 담따게 아이고 어떤거면 좋고 엄마가 안 되버렸어게 안 되버렸어게 아이고 선용이 보라니 일본간 돈벌레 같은 사이 아이고 돈 쫄딱 망해 그놈고 아이고 시상해 아이씨 지금 저 나 말고 웃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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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다 수다 무사 근데 나 오자마자 시치시 병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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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꼬리여 개이 우리 저 바당에 가는거야 야 기라니 바당에 있으니 어 어 어 내일만 날거에요 내일만 날거에요 내일만 날거에요 이 저 저 소돌이 하지망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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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이 아줌마은 분을 너무 볼랬죠 이거 아이고 원래 이 동네에서 제일 고운 여자라 촌에 사는 아줌마이 그 저 행실머리가 아무 상관을 뺀지는 오게 사람 보면 가니면서 아이고 빛도 와랑와랑 야 날씨도 잘 좋다 야 손님께 아이고 고무라로 난 피도 안 없고 그 난 물도 없고 깨 이거 안 씻은지가 예 고름 넘어서 나 야 삼촌은 이대형 분 바빠서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붙잡붙잡하지 말라 야 야 나도 여기 고릅다 아이고 아이고 모렉고 꼬망 다니라 이거 씻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간지러움 죽어질게 아이고 나도 고릅다 아이고 나도 고릅다 아이고 나도 고릅다 아이고 나도 고릅다 야 이세경이 아이고 나 잡아봐 나 잡아봐 아이고 나 잡아봐 아이고 나 잡아봐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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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찬미야 우리 강씨가 두개라 남아 안하지 큰아이가 이거 아이고 아니 근데 아유 무려 불꺼비시기 10년 만이에요. 아니 술 마셨을 거 아니에요 이 놈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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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 삼촌! 명부 삼촌 안전함 엄마트! 명부 삼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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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 삼촌! 명부 삼촌! 명부 삼촌! 명부 삼촌! 아유! 아유! 손 더 따뜻하고! 양! 배력 없어! 아유! 우리 삼촌! 아유! 좋았잖아! 좋았잖아! 알레리 꼴리리 아니고 저! 먹을 거나 있으면 조금 초박이야 배고파니! 무시거 집에 먹을 거 가 이 수각에! 양! 물이나 먹었어! 아유! 물이 먹었어 물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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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구석에 이거 맵게 어서 먹을게! 10년 만에 집이 온 게 이거! 물이 언제쯤 신게! 개게만 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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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rslight rejoice에 맵게라고 써! 실금 탕준 걸 가져다가 뭐 먹자고 담아 놓은 거 강아리 담아 놓은'd 무거라도 하나! 아유! 아이고... 아니 배더라도 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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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커담아는 반간에 거두고! 너 혼직을 끊어먹어놨잖아. 지가 혼직 끊어먹어네. 이거 숙성 시키는 아니고, 숙성 시키는. 돌도 씹어먹지 않습니까? 혼직 먹어봅시다. 혼직 먹어봅시다. 그래도 갱고받아. 아이고, 오랜이 혼직 먹어봅시다. 아이고, 누가 먹으라. 강아리가 먹으라, 혼직 먹어봅시다. 삼촌 나가라, 또 삼촌이야. 그 사람이 이심이 있어, 그걸 거의 또. 나 땅 잘 먹혀, 개민. 병행성이야. 개교되고 우리 삼촌은 어때, 막 시커멍이정이정이정, 막 사람이 졸아버릴수가? 일만, 일만 했대, 냄새리. 일만 했대. 그래서 일만 오고, 나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안 먹고. 어디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말로 들은 남이 꼼과 누겐 막. 아이고, 저걸. 너가 막 살이, 무사형 살이 빠. 네가 막 몸이 얄루하지, 어쩌게 이거. 그 남이 꼼과 누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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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숙성이라도 다행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조금대. 남이, 걔 일만 했단 말일 거야. 그래. 이래 버친 돈이래 꺼내봅어, 이건. 내가 그 돈도 돈이지만은, 그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걸, 내가 이걸. 뭐라,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거 보통랑이 아니야, 이게. 내가 이걸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걸 이디꼬지 가져온 거라, 이걸. 이걸마스? 어. 무사히 거 썸먹자. 조심히 가야 돼. 됐다. 조심히 가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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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명부사. 아, 명부사. 두 개. 따라오진 않았습니까? 아, 예. 나, 저. 아무도 없이 나 그냥 혼자 왔어. 아이고, 아이고. 개혼머린 이산에서 더 많은 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조심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 개씩이나. 막 귀여운 고문이다. 이거. 날 딸라고도 안 바꾸는 건데. 이게. 내가. 제주도 제일. 3세 아닐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동경대에서. 연구소에서. 제주도 토양에 딱 맞는. 그걸 내가 연구해가지고. 밑강랑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틀리는 거 보니까에. 제주도 가가지고. 톤톤이. 이렇게. 심어주십쇼. 아이, 근데 나 저. 뭐 해드린 것도 오신데. 내가 이걸. 귀여운 걸. 바닥. 이거 될 것 같아. 아, 이모니다. 아, 이모니다. 내가 제일. 제주인 3세로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배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게. 감귤 모모기는. 네. 엄청나게 소중한 문이다. 근데 이거를 걸리면. 바로 그. 오므라 수영소네. 조심한 문이다. 아, 그리고. 부탁. 일순무입니다. 예, 예, 예. 우리 딸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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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님. 예, 예, 예. 제주도 보내문. 잘 부탁한 문이다. 아이고. 나가예. 그 저. 우리 조카 중에. 방송하는 아이도. 김성홍이라고. 나 저 PD도 아는 아이. 수다. 가희한테 내가 잘 고라기네. 그거야. 걱정하지 마. 나가 잘. 아우쿠다. 아나운서 꼭 부탁드립니다. 딸 닫는 거. 딸 닫는 거. 아이고, 이 귀여운 걸. 나 이거 가진 강리에. 제주도 강리에. 이걸 심어가지고. 내가 이거 꼭 잘 내게. 아우쿠다. 제주도 물도 잘 줘. 톤톤톤하게. 조심히. 몰래몰래 가져가는 거다. 아이고, 나 조심히 가져가. 아우쿠다. 갈 때도. 예예. 여기 나 볼 때마다 느낌이다만 참. 사모님이 많이 아깝시다. 아이고, 이거. 나가 참. 상관할 일은 아니구더만. 나 갖고 다니겠네. 예예예.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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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몇 년을 열어가서 이제 당장 배고픈디 마지막에. 아이고, 기다려야지なら 갑자기 나오나. 규립기. 근데 너 한 5, 6년 걸려서 열매가 열릴걸디. 아이구, 개나저나. 그 경안해도 배고픈디 거기 열매 먹으면 배가 찹디깡. 개나만에 뭐지. 아이구, 곡식이면 모르카. 그냥 무시거나 돈을 내면서도 돈을! 아이고, 돈보다 더 잘 나오는 구나? 아이고, 참고는 돈은 이십니까? 어디 일본에서 세계년덜 담의경사를 넣죠? 아이고 이게 어디 저 돈도 없고 하나 어디 오단 저 우동산서 낭고 두억이 보이는 이거 가봐봐 근데 한 한 한 낭 이거 몇 개 매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우리나라의 여신 나가냐 이거게 버릇째는 돈은 어디 세계년들 다 매개들라 아이고 돈을 내높어 돈을 아 돈 아이고 참 나도 돈을 저 일본 간 일 해내 돈을 못 아놨쥬 근데 그다가 중간에 말이여 사기당했띠가 그 야마모토인가 그 사기당했띠가 아이고 아 형님 빨리 와 몹상이야 야 이게 뭐는데 언제까지 그 막 설거지하고 쓰레기 주우면서 돈 벌 것 봐 내가 형님께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나 이거 그 저 10년 동안에 나 2만엔 모아서 이제 거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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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2만엔 2만엔 딱 모아놓은 거라 이거 2만엔? 내가 이 2만엔을 2백만엔으로 만들어 드릴게 뭐라고? 2백만엔 에이 거짓말이지 말이야 2만엔 아니 아니 진짜 2백만엔 그런게 어딨나 세상에 아는 야쿠자 형님이 저기 간 다음에 땡기기만 하면 2백만엔으로 만들어 주는지를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줘 야 근데 너네 그 저 약국하는 형이 그걸 어떤 2백만 약국이 아니고 약국자 오오오 약국자 이거 뭐라 이거 팔씨름해? 빠찐꼬 빠찐꼬 나도 그거 거기 해갖고 10만엔 투자해갖고 지금 난 100만엔 막 500만엔 막 벌어버려 오 봅살 지금 아 아 야 그럼 나도 해도 돼 진짜 가게 가게 나 이거 200만엔으로 불려줄게 형이 갈 때 비행기 탕가야지 아 이거 야 그거 하면 비행기 탕가자 네 아 아 알아서 알아서 야 나 너만 믿어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와 빨리 이거 어서 좀 아 진짜 빨리 빨리 야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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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된다시니까 이거 다 했구나 그러잖아 이거 아 나한테 잘 되신데 야 이게 왜 그러지? 야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아니 난 모르고 다기야 형이 또 한 번 해 야 나 넌 조사를 해 아 진짜 아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쇠담아 소리가 들려온 게 많은 그냥 이놈이 하방이 그냥 빠찐꼬를 했구나 이게 그냥 그 나 같아 돈을 불리자는 거지 에휴 에휴 돈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돈을 안 하자 아 참 이조왕 갑자기 이거 나 가운데 앉잖아 아이고 무섭다 이거 참 아니 다만 치기 오래갈때는 나 꼭 그 상가를 안 했디가 다만 치기다가 옛날 어릴 때부터 다만 치기 이러고 일본이신 이나가 넌 어떤 그 상가다 마냐 거기 그렇게 자식된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이 삼촌아 걔나 이디서도 참 노름만 노름만 낸 게 많은 그 먼 일본까지 가거네 그 버릇을 못 고쳐거네 그 뒤서도 이놈이 손으로 그쪽 노름만 그쪽 노름만 노름만하고 틀린 거 아냐 그게 아이고 기계하고 하는 거지 기계하고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아이고 야 삼촌 어서 우리 춘생 삼촌이 어헤마 나 고생한 줄 아람수가 아 맞추게 아이고 난 뭐 그리석혜민 고생 안 했나 나도 고생했지 에에에에 삼촌 아니 허시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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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새끼야! 아니, 너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너네네, 나 돈! 아니, 감사! 10년 못 한 동안, 이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 한움큼 빠졌어, 진짜. 아이고, 나 여기 힘이 세서, 이게. 나 사실은 일본이실 때, 너 형하고 똑같이 생긴 야마모토라는 사람이신데. 또 야마모토라고. 아, 이 놈이 나한테 돈 금방 10배, 20배로 해주게는 가위 때문에 돈 다 날려, 이게. 널 보니 그 사람이 딱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먼저 나가버린 적이야. 참, 미안하다. 나, 예. 그 사람 잘 알아줍니다, 이게. 아, 어떡하냐? 예, 우리 사촌 형인데. 어. 하도 사기를 많이 청된 경우네. 우리 집 호적에서 빼부렀었다, 우리 야마모. 아, 그냥. 아이고. 삼촌이 지금 몇 번째인지 아람수가? 야, 근데 또 꼬치 생겨, 또 꼬치 생겨서. 거나, 나 지금 나 머리를, 얘, 나 지금 얘. 몇 번째 떼 끼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한 500번째 뜯기는 거 닮아, 지금. 탈모와 수닥이야, 지금 나에게. 하여튼 나한테 저,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 이, 저, 일본서. 솔직히 가져온 것이니 너만 죽혀. 이 저, 우리나라 저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쥐를 빨리 잡아야 된다. 아, 골치아파 쥐. 이 쥐가 이 병균을 또 옮겨. 네. 우리 인간에게 계속 나쁜 이 병을 옮기는 공문인데 그걸 잡아야 된다. 생긴 것도 잘 돼. 어, 그냥 이게 그거 잡는 약이야. 아. 이게 쥐 잡는 약일까? 쥐들 좋아하는 거에 콤방울 주면 털어치 먹으면 그냥 직사. 아, 일제 아니에요, 이거야? 야, 이거. 나 너만 특별히 좀 쪄. 식빵이겠네. 어, 곱초땅하니 하고. 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저기. 사실 이거이. 뭔 거 이거? 나 이거 정말 어렵게 이거 나 가져와셔, 이거. 뭐 거야, 이거? 이게 이 귤나무요, 귤나무. 귤나무. 이 깡낭. 네. 이거 조갑에도 이걸 우리가 싱구고 이걸 잘 관리해가. 네. 곧 10년만 지나면 여기서 열매가 작작 나와. 그럼 그걸 당허네. 네. 그걸 포라. 그럼 이게 돈이 된다게. 아이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화. 아이고, 차라리 그냥 우리 아기들을 잘 키워버리지. 에이, 난 됐어, 이거. 너 참. 야, 그 돈 버는 게 그냥 쉬운 거냐, 이거.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열심히 헹치면 여기서 돈이 나온다는 아아. 아이고, 삼촌이랑 이거 하영 키워왔네. 10년 뒤에랑이. 야. 막 합사해. 삼촌, 난 쥐약은 고맙시다. 이거는 잘 씁니다. 갖고 다 해. 야, 쥐약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걸. 너네 이걸. 하하하. 아이고, 귀여운 걸 몰랑 댈 거냐, 이게. 아이고, 아이고. 10년을 기다리면 뭐할 거라게. 아이고, 새끼 들어놨던 키울 거고. 아이고, 아이고. 나가 일어나거래. 못 찾다가 일어나거래. 돈을 벌어들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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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무슨 소형이라게 돈도 신지게.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가 무슨 그놈 만나거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들 해 주시다. 해놨잖아요. 고생들 해 주시다. 고생들 해 주시다. 그 손님 막 잘 해 주시다. 저 이거 이거. 나가 저. 일본서 아주 귀한 낭 가져온 거구나. 아니. 사람이 나온 미각 낭이나. 이 원이. 에이. 야야야. 아이고, 가면. 저, 저. 나 말을 잘 들어본 가. 에이. 들어보나마나 뻔해요. 에이. 야, 누네랑도 이거 가져가. 너 진로하면 해. 야, 이걸. 아까 얘기 들어보는 미신 게 그 5년이 땅 반드시 열린다는. 10년이 땅. 아이고, 10년까지 사라질 줄 알지. 에이. 야, 너네라도 와 이거 회사 줘. 다른 데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이거 이거, 이거. 이 추르크 위험 걸 가져와도 참.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니. 아이고, 참. 아이고. 야. 야, 이거. 찰도 아깝다 이거. 아이고. 아니 운 먹을 사람들이 모아두면 이거 대박 날 거를 아이고 아까 그 저 아줌마 화나가 목소리가 쎄요네 그거 아이고 이거 참 사람들이 먹응살진 흔한 힘들어네 이걸 몰람꾼하게 아이고 이거 앞으로 이게 미래가 이신건디 아이고 난 이거 내버리지 않을 거네 아이고 아이고 나도 감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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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지켜 이 아방은 어디서 돌아나보라 신지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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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개 내가 미안한 게 일어나봐 일어나봐 개 아이고 나 어디가 약이라도 사 올 거라 왔다 올 거라마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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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사기쳤나? 돈 다 잃어버리고 날 채우면? 울지 맙소. 난 아방 격에도 사랑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오다게. 아 여신이 무슨 돈 안 벌어왔던들 말이오. 동네 사람들도 다 뭐 해놓으려고 오지말클라가 그 뜻에서 무사히 들어왔지. 아이고 아니오다게 아니오다게. 이제 우리 사람 심은 잘 사라질 거란 그 저 일본에서 가져온 거 어떤 가정화법석에. 아 나 그 가져온 거? 알아서. 갭이야 이거. 아유 아자게 아자게 아자게. 몸도 약한데 아자. 나가 이거만 가정오면 나가 사라질 카버댔 나 이걸 가정와 주게. 자 이 밥아이. 일본 사람들은 그 저 경귀농겸 때는 쥐를 다 잡아내. 깨끗하게 한 사람신데 우리 나란 아직도 쥐가 막 가방 가방 갬치 않으게. 그러면 이 쥐약 행운에 쥐 다 죽으면 아방말 믿어줄 거 아니라. 아이고, 나가 가져온 거니까 나를 믿겠지, 이제. 귀죽해. 개문이 이거. 아, 이것도 이제 나 쥐약한 걸 보고 사람들이 하하 저러니 가져온 이 낭도 자기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늘려가지고 곧지 이제 막 묘목들을 늘리겠다고 동참하겠지. 아이고, 마스다, 마스다, 아이고. 나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아이고, 아방, 아방불이 사라질러. 될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 쥐약하고 이 밑강랑이 이제 우리 마을을 살릴 거라,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방불이 뭔 사라질러. 너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 주만은 내가 이걸 일본서 가져온 이유가 있다. 어? 쥐를 잡아야 병을 잡을 거고 병을 잡아야 마을이 건강해질 거 아니냐, 응? 내가 이 마을에 쥐를 다 잡아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응? 아, 됐다. 아이고, 아이고.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맹구삼충. 맹구삼충. 어디가, 앞대가. 아이고, 바티들 같이인가. 아이고, 이거 먹고 이거.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짓을 이루고 나게. 아이고, 어디 딱 중이 먹을만이. 이거 먹땅 냉기였어, 이걸. 아이고, 참. 그래도 한번 먹어보죠. 응? 완전 맛있어. Group 영상 reason 진짜 맛있었다, 이거, 형님. 시골해. 이야, 맛있었다 이것. 나, 이거. 아이고 이거 너 이거 아이고 주양 농구들이 다 먹어버렸나 야 이거 큰일 났죠 이거 야 큰일 났죠 여기 아이고 야 야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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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빨리 없어 야 빨리 와 야 변사 너 야 야 너 빨리 오라 야 야 진짜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양농구 먹어버렸어 이봐 드러나 드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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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카메라 끄고 빨리 담아 담아 아니 장난 아니니 야 야 나 그냥 담아 담아 야 이거 다 열어줘야 아이고 이거 못들러 가 아이고 이거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하나 둘 셋 씻고 씻고 자 자 끄소 끄소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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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도생이 야 도생이 야 야 안 동네 경보라는 내 알아 지키냐 예 알아 지키냐 야 세상에 경보 있지 않으냐 예 그 이 명부 삼촌 이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취약인가 뭐 시거가 가져와 그네 야 핵실디다가 게이가 먹은 됐사질 뻔 했더니 핵싱에게 됐사질 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게 야 가지가지 하지 않음시냐 야 일본에 가고 그네 아 진짜 세상에 야 야 야 또 나말고람서 아이고 무슨 또 나말고람신 얘기해 또 아니요 나게 아니라게 아니 그 낭음서 먼저부터 그냥 아다그네 그냥 낭들놈 쭈악 쭈악해 있소가 나간 소라불지니 가져가면 소라 아이고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아이고 그거가 그래 소라불어 나가보나 희망이 전혀 없어 응 저 어 나 요번에 올 때도 느껴신디 거처럼 나이도 얼마 안된 사람이 자꾸 그 반말로 고킹하지 마라 나 45년생이라 뭐? 45년? 야 나 니네 어몽오고 고찍 물들대는 사람이야 45년? 아이고 천말로 아이고 얻다 얻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주독하진 다이들 가져온게 아니 feat들이 말이여 아이고 내가 진짜 나가 이걸 이렇게 목숨 걸먹나 가져와 어 이 대사는 사람들 혼자 너 나한테 더 잘 살게하고 그 저 중의학도 나가 일부러 가져온건ery 말이지 그걸 뭐 나가 어? 너가 이럴 바에 내가 이런 오해받을 바에 다 불붙전해. 나 불붙전을. 아니, 나 이걸 무사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고려말 국민왕 때 그 문익정 선생이 모커 씨 가져올 때 그 마음으로. 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가져온 건데 내가 이거 뭐 무슨 중약 먹어내면서 경보 죽을 뻔해서 그게 낯덕뿐이야 그게! 내가 다 불소락을 지고! 야야야, 웃소다 웃소다 웃소다! 나 삼촌만이 봤소다! 왜? 그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낭이라도 배야다니! 아니, 네부터 삼촌 다 타고 있었다! 그거는 안 할래! 야, 나이 그거 타는 거지! 불소금 속에 불소! 아이고! 불이 적으라고! 불! 에너지들이 뭔뜨로... 저 사람 두 개 뭐야? 해도 적은 사람이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이거 놈이... 놈이 위깡장들어 이거 어디서 산 수가? 아, 나 그 저... 일본서 우리 저 농악박사가 중골라가 솔직히 가지고 온 그때 나 걸려심이 나 그때 저 수용소 가고 경험을 보내신 뒤 아이고, 무서워, 그만 있어, 무서워 뭐야, 순사과? 이거 뭐 거니? 아이고, 그게... 아이고, 써버려, 무서워 그거 금방 능력한 거지, 그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구 거, 이거? 이거 나... 나 거 좀 봤어 야, 나가 이거... 왜 덜 거는... 내가 이거 현해탄부터 오키나와까지 딱! 10년 일본이 사라진 이거 먹고 있는... 아, 이거 좋은 거 봐? 아이고야, 이거... 나 우주 커면 나 그 후지산도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고객님... 아... 기운을 안 할 거 봐 기운을 안 할 거 봐 나 고객님, 여기가 주인이오다 어, 나 거요, 나 거 이거 임재과? 어 이리 와봐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거 어허! 이호 양 저기 골쟁이, 골쟁이 농산에 응 그 밖 2천평 안 냈거네 이거 나, 낯선이 포스 아, 이걸 2천평하고 이걸 낭후나와 형 바꾸자고? 이 얘기해! 와, 2천평... 아니, 다 줘 안 줘 삼촌, 그니... 이거 막 땅값 떨어진 이거 20원 줬다니 아, 5천평 다 킬 텐데 예? 무슨 말 했냐, 너 있을까? 그건 혹은 좋고, 그건 5천평이요 아이고, 삼촌 무슨 미 깡당구나 5천평 그거 농민들이랑 좀 조용히 해, 20석에 나 전 재산이 2천평이요, 나 깨끗니? 이거 그럼 난 두 개도 필요 없거든, 그냥 그나마 2천평, 워낙 7천평이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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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처리 없어, 처리 이 사람, 처리 없어 그 나중에 얽히면 울리마소에? 아니, 이것저것 에이 씨 아니, 7천평 이러는지도 제대로 얘ły denying거 보다는 이거 막 비싼거다 야, 걔도 밭 2천평이 그게, 이거 바꿀 걸 개인신가? abstract 저랑 우리 동네 다 같이 먹네 우리 엄무 잘살아 보게 막 쓴 게 자, 그러나 이 자 이 목숨 걸음 가져오니 빅강남을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예, 받치겠소. 김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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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김영부. 김영부. 아니, 하지 말아, 하지 말아. 김영부. 야, 이거 그때 불 살라 부르시면 어떨 뻔했지? 경영이도 불 안 살라 부난 이때부터 제주 밑강이 그냥 쫙 해내 제주 경제를 이뤘다는 거 아니고. 야, 그래도 이 사람들 잘 선택했네. 타곤란 선택이라. 김영부. 김영부. 그만해. 김영부. 아, 참. 바람 많고 돌 많고 아가씨가 많은 삼다도 제주도는 요즘 그 발전의 모습이 눈을 보신 바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다 우그라져. 너 기분 만족 쓰다, 기분 만족. 다, 기분 만족.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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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해야 돼요. 아이고, 양 삼촌들아. 밧동에 이렇게 아기 꾸덕이시는 아기가 누기에 있는 아기과. 아이고, 아기 그냥 호루 죽으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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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기, 자기 한 몇 개입던, 반 몇 개입던. 아이고, 오 김에 이거 귀여운 낭이 나갖고 심어도 이거라. 자, 이거, 자, 이거 잘 신고 봐. 아이고, 아이고. 이거라, 이거,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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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걸 잘 신고. 걔 난 이 낭이 땅 8천 평이도 안 받고 나가니까. 아이고, 갑지마대. 맹부 삼촌이 거기 신여자. 네, 맹심 없어, 맹심. 야, 이걸로 우리 마음을 잘 사라지나. 야, 삼촌 이장 나오면 찍어줬구나. 아이고, 엄마로 총말로 총말로 총말로. 겨우 인왕들 잘 질렁들, 집집마다 다들 가정강 또 집집마다 늘리고 키왕들 다 부재 대국해요. 예, 예, 예. 네, 찍어줘, 인장나라 그래. 아니, 나는 인장 나올 때 정이 이제라도 나같이 안 됐구나, 이럴소. 이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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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소. 아이고. 오랫동안 태궈의 수면 속에 사장됐던 황금의 땅 제주도는 이제 35만 도민의 하나같은 열성과 단결을 원동력으로 삼아 복지 제주, 낙원 제주의 박차가 불을 튀기고 있습니다. 여기 응집된 한마디, 제주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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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오늘은 상숙이 형, 다경이 형, 밑강을 가져올 거라고 나게. 아이고, 성님. 이거 안 지겨라. 형, 성님, 성님, 성님. 이 밑강 배려곱석이야. 얼마나 잘할 때 잘 열고 하시냐. 아이고, 아이고, 굽다이. 이거, 이 석이의 금을 잘 쳐준데 요만이 생긴 것들. 아이고, 삼촌. 명우 삼촌 덕분에 이거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밑강도 잘 열고 색깔도 얼마나 곱수가. 아이고. 덕분이구나, 덕분. 아이고, 아이고. 삼촌 덕분에 우리 조건은 요번에 학교에 등록금도 낼 수다게. 아이고, 그니까. 그냥 겨울게. 맹 생각해도 삼촌 덕분에 마을도 영 잘 따라주면 쉽거나 아이고, 우리 삼촌 이자 한 번 만들어 봐. 거 좋다, 거 좋다. 야, 저먹어 쳐 없어? 거 좋다. 저먹어 쳐 봐. 마셔보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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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하게. 자락 털어지 크라게. 무사하게. 아이고. 우리가 빌면 나한테 가. 그 고무신 돌리면 돌리당으리 껄려 불고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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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멋지다 이거. 아이고, 삼촌 얘기했구나. 아이고, 삼촌 이제 고무신 잘 씻는 거다. 야,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안 받을 때가. 아이고, 우리 못 받아. 아이고, 내 할머니 꼿는데. 어디야? 아, 저 맹구삼촌. 이게 사거리에서부터 좌우에 동카로까지. 사람들, 자락다락 세는 이거. 아이구. 수백씩 다 준 거 난 홈바퀴 돌아와 이거 두 배째 탔잖아. 아까 정천 개만은 그 말이 촌망이 있는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사락 털어주신 얘기야. 아이고. 고무신 돌리당 털어진다는 게 많아. 아이고. 금방 니가 나타난 거 아니야. 아이고. 잘 쳐 보 세게. 아이고, 삼촌. 아이고, 삼촌. 아이고, 삼촌. 오는디 2019년도에 그 날아다니는 중국에서 온 그 머신과 중이 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병이 돌아가네. 우리나라의 맛쓰. 사람들 입도 막고 코도 막고. 아이고 다섯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아이고 설마 그런 시상이 온다. 그런 시상이 온다. 냄시내기 할망이. 아니 주로게 밑강경 자라져요란 살맛은디 무사코 그런 시상이 와게. 걔야. 아이고 잘못 본 거 아니과. 그게 왜 그래. 한 번 더 배려해. 저기 있는 어른 들어와 보라게. 미세먼지 뭘 보면 없댄지. 아 깜짝이야. 나 배려 점수와. 반칙 배려 점수. 아니 웬만한 사람들 나 못 보는데. 나는 그 전에 그 병 돌면은 나름 먼저 죽을 거고. 이거 이거 약을 가져간 잘 구하냉은에 한 번 써봐. 이거 무슨 약입니까. 약통 안바른 약통이 우다게. 아스트라스 selected Hoider나 이거 먹방 이거. 이거 두 번의 월령 나도 딱 두 번의 나눔 후에 낮아 사대는 거. 아 이거etter 고공분 삼선이네 붓어. ofiser Img complic 아니에도 이상해요. 그럼 이거 귀중한 거라고 하시. 기억의. 귀중한 거는 백신에 난 가져가게. 백신 나시? 이거 경 귀중한 거구나? 잘 들러가. 제주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1명. 제주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노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폭발적으로 늘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는 다행히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공항과 제주 여객선 터미널에는 귀한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는데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가족, 친지, 이웃분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던 코로나를 우리가 다 이기고 또 오랜만에 추석을 맞아가지고 좋은 사람들, 이웃들 같이 모형이시니까 참 좋다. 난 얘, 코로나에 이 아이 안 끝날 줄 알았었다. 우리 끝나긴 끝나네. 참, 난 끝날 줄 알았고 이겨낼 줄 알았다. 왜냐하면 옛날 그 어렵고 힘든 시절, 특히 너네 아방도 말이여. 나가 처음에 그 저 밑강남 가족 올 때 안 신건 캐나다 안 신거가지고 너네 집안을 그렇게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걸 다 이겨내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다 잘 살게 된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다 그런 뜻이 담겨있다. 아이고, 잘 살게 좀 고맙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야, 배우 삼촌, 아이고 그 옛날에 그 춘세기 삼촌이 고른 말이 있으라게 막 미래의 강은 눈도 막아벌고, 귀도 막아벌고, 입도 막아벌는 데가 이 코로나를 그 옛날에 점을 치지다. 개난 말이야. 그 히스컷 면이 병, 그거게. 거기 또 면이 병, 그 예언을 넘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다. 춘세기 삼촌은 그냥 보통, 보통 어른은 아니라. 야, 이 맹질 가까운 아냐, 춘세기 어른 막 보고 져먹었다, 삼촌. 저 달바감인 게 우리 집사람 생각나지 않은 게 얼굴도 동그락한 게, 우리 집사람은 뚜껏이 생겨서 뚜껏이 생겨서. 아이고, 베리는 그 다음 수다수는 말이야. 잘들 사람시냐? 아이고, 나가 우위에서 다 보고 있다게. 코로나도 끝나고 이 다들 모형은애 영 사는 거 보라는 막 찢어지고 좋다게. 이제 서로들 잘, 다독이 명은애 말들 잘 노고. 명부삼촌 좀 성질이 경헌 거 닮아도 사람은 막 좋은 사람이 난. 너희들 명부삼촌 브이 맞춤 명은애, 잘들 살라이. 그나저나 이 둥근 보름달을 보고 우리 추석이고 명절이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신디 음악이 빠질 수 없잖니. 아, 필요하지 마. 우리 마을의 뮤지션 닥형 입에 띄었잖니. 아이고, 가슴, 가슴, 가슴. 소리 나오나 해, 소리 나오나 해. 어느 것인지 좋은 날까지 알 수가 있어. 그렇지. 너 역 나 역 둘이 동시에 울고요 날 지나 지나 밤이 밤이나 좀 사랑이 오구나 그렇지.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 비워온다 이 아줌방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견화도 없고 이 아줌방은 분을 너무 볼랐죠 이거 아니 원래 이 동네에서 제일 고운 여자라 촌에 사는 아줌방이 행실머리가 너 놈의 말 곧지 마라 놈의 말 곧지 마라 아우게 안 되는 막 12그럼씩인데 그 한 번 가면 더 잘 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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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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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각신이십니까? 명부삼천! 아! 아! 이혼할 거라고 말 못했다 아니면 그거 나가는 걸 여기서 한번 더 해 볼게요 주고받은 다음에 지금 나 볼 때마다 느낌이다 나는 참 사부님이 많이 아깝시다 아이고 이거 나가 참 상관할 일은 아니우더만은 나 갖고 다니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아.. 약 뿌린 걸 이거 감자 3개 먹어야 죽음 씨저거.. 야.. 내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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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울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아까 막 울 소리 찬란찬란 난 게 많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 이겨내고 활짝 웃는 날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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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